1, 2, 3 그런데 이 안에 있는 A, E, C, F 눈으로 봐도 평행사변형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평행사변형이니?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평행사변형입니까? 했을 때 5가지 조건이 머릿속에 쩌르륵 지나가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어느 조건일까를 이제 알아볼 텐데 뭐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아? 그걸 보일 수 있습니까? 잘 안 돼요. 이각하고 이각이 같고 이각하고 이각이 같아? 보일 수 있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럼 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아? 그것도 잘 보이기 어렵죠. 어떻게 할 건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각형 A, Q, C, S를 보겠습니다. 사각형 A, Q, C, S를 보면 이 하얀색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임이 분명합니다. 왜요?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다섯 번째. 보세요. 원래 전체가 평행사변형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행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A, S하고 Q, C가 평행해. 그런데 각각 A, D와 B, C의 길이가 같은데 그것의 절반씩이니까. 그죠? 결국 A, S하고 C, Q는 길이까지 같아요. 결국 되기 위한 조건 다섯 번째. 뭐예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에 의해서 A, Q, C, S는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바로 A, Q하고 누가 평행하다? A, Q하고 S, C가 서로 뭐하다는 걸 알 수 있어?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살짝 지웠다 볼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사각형 P, C, R, A를 보겠습니다. 이 사각형 역시 같은 방법이죠. 사각형 P, C, R, A. P, C, R, A는 왜 평행사변형이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A, B하고 C, D가 원래 평행했잖아요.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A, P하고 C, R도 평행할 거야. 각각의 일부분. 그리고 A, B와 C, D의 길이가 같았는데 각각의 절반씩이니까 A, P하고 C, R의 길이 또한 같아. 결국 뭐예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P, C하고 누가 평행함을 알 수 있냐면 바로 A, R이 평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그럼 지금 보세요. 이 주황색과 여기 있는 하얀색이 각각이 평행사변형이었잖아. 맞죠? 그러면 결국 A, E하고 C, F가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요사각형에서 A, E하고 C, F에 A, Q와 S, C가 평행하다라고 했으니 그것의 일부분인 A, E하고 C, F도 평행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 P, C하고 A, R이 평행해. P, C하고 A, R이 평행하면 그 일부인 E, C하고 A, F도 평행하겠죠. E, C하고 A, F도 평행해. 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 빗금친 사각형에서 이렇게 둘이 평행하고 또 이렇게 둘이 평행하니까 결국 어느 조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 그림 더 보도록 할 텐데 이 그림은 왜 평행사변형이냐? 이건 기호 안 쓰고 좀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각형 B, F, D가 왜 평행사변형이냐? 그래 보이긴 하는데, 그죠? 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할까? 아니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길이가 같을까? 어떤 조건일까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전체가 평행사변형이면 각 A, B, C하고 각 C, D, E의 크기가 같죠. 그러니까 이걸 점 두 개, X 두 개로 표현했는데 사실 각각을 이등분한 이렇게 네 개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각하고 아래쪽에 있는 점하고 이 각은 평행선에서의 엇각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A, D와 B, C가 평행하니까.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E, D, F하고 D, F, C는 서로 크기가 평행선에서 엇각으로 크기가 같아요. 아, 그렇다면 우리는 뭘 보일 수 있느냐? 이제 이 사각형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왜 평행사변형이냐면 기본적으로 마주보는 대각 한 쌍이 크기가 점점으로 같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이 각이죠. 이 각하고 이 각도 마주보는 대각인데 180에서 점 뺀 각이에요. 노란색이. 180에서 점 뺀 각이에요. 노란색이. 그러니까 이렇게 둘의 크기도 서로 어떻게 될 거야? 같아질 거죠. 결국 이 그림은 왜 평행사변형이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주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주 등장하는 조건이 아니니까 잘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결국 두 쌍의 뭐가? 두 쌍의 대각이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조건에 의해서 바로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 그림 통해서 정리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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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